KEN KEN 나 나 나 나 눌러! KEN K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죠. 부족했던 부분들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고 전술적인 면에서 완성도를 못 끼기 위해서 깊은 시간도 보냈지 않았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. 팬분들도 그렇게 서서 빨리 코로나가 정승이 됐어. 팬분들도 모르고 싶은 마음도 크고 팬분들도 준비한 것들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.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해왔던 것들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는 날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자체 경기를 통해서 이들한테 경기 후회를 줄 수 있지 않나요. 의미가 좀 남긴 것 같아요. 자체 경기이지만 저는 좀 긴장감을 얻고 문제 좀 모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 알았지? 네. 팍! 팍! 팔레스 peace! 렛잉! 알레스우님! 안녕! 보내았! probability 1 Entscheidung 여러분 혼자 좋아할 때도 다가가가가? 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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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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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!